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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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진짜 여기까지 온 거야? 하하 하하 와 여기서 보니까 엄청 반갑다 현아 야 나도 나도 어 근데 급한 일은 뭐 현아 친구 뭔데? 어어 내 친구들 와 진짜 국문과요? 저는 공대지만 제 꿈이 작가거든요 소설 작가 하하 어제 여기 급하게 온 이유도 제가 아는 작가님이 제 글을 봐주신다고 해가지고 흠 아무튼 저희 친하게 지내요 근데 제가 아이라 낯을 좀 많이 가려서요 아 에이 괜찮아요 제가 ENFP라 친해지기 쉬운 성격이에요 흠흠 언니 맞죠? 저희 마팔할래요? 근데 제가 그런걸 잘 안해서요 왜 마팔해 네 네 어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작가님 야 너네 지금 썸타는 중인거 맞아? 네 아니 누나 딱 보면 모르겠어 고인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만 응? 그래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도 없고 해봐 고백 누가 알아 받아줄지 오케이 일단 두사람은 빠져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그래 아주 좋은 자세야 응? 누나 우리도 이만하면 됐어 안 그래? 그래 고인님이랑 마팔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